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학교에서 뭐라고 노는지 한번 봐볼 거예요. 지금 하고 있는 놀이는 보내가 가요라고 손가락으로 찍고 맞추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. 저렇게 하는 거예요.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. 안 돼요. 제가 져서 지금 손가락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. 빨간 옷 입은 애랑 보라색 옷 입은 애는 있는 미스 친구고요. 초록색 옷 입은 애는 있어요. 이건 지금 손가락 복지하다가 거짓말 놀이하고 있어요. 아 거짓말로 여기에 숨어있다고 속이고 다른데 숨어있는 거예요. 눈이 누구 있는데? 안 돼. 어 이거는 지금 아 우리 동생껄 친구들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. 아 이게 너무 좋은데요. 아 그냥 책을 먼저 먹어요. 아이고. 뭐 이렇게 먹지 않아서요. 모르겠어요. geschale